이렇게 동의족을 배제하려고 부더니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동북공정 중에서 가칭 동의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의공정 이덕일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중국이 대놓고 동의족 역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인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국내 주류 강단사학자들이 동의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우리와 무관하다 동의족 사학자는 아니지만 소설가 이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부 해안에 살았던 동의족 산동동이라고 하죠 산동에 살았던 동의족은 한민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고대 중국인들이 자기들 외에 동쪽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칭으로 발전했고 일본까지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동의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또 뿌리가 되는 송호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선 영역 지도가 있어요 이걸 보고서 2001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조선 영역 지도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그것보다 더 넓게 특히 산동 일대를 포괄하여 동의족의 분포 지역을 표기하면서 동의족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70만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의족이 우리 조상이라고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송호정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주장을 수차례 했고 결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지도를 보면 예전에 저는 왼쪽에 있는 걸로 배웠거든요 이 지도도 잘못되어 있지만 잘못되어 있지만 여기는 동의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해서 연두색이 이렇게 나 있어요 산동 지역까지 그래서 동의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의족이 우리라는 건데 라고 하면서 송호정 교수로 이하 학계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저 테두리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현재 국사 교과서의 고조선 지도는 한반도 남한을 진국이라고 하고 그 위쪽에 고조선이라고 하고 그 고조선에는 요하문명이나 이 지역은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축소된 고조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력범이다 영토도 아니고 세력범이다 문화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 주류학계에서 우리는 동의족과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학계가 오케이 동의는 우리 조상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3쪽에 보면 동의문화까지 하하 문화로 끌어들이는 역사 공정이다 이때 핵심 논리는 동의문화가 주나라 때 하하 문화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동의문화는 하하 문명의 중요한 발언지 중 하나라면서 동의문화를 하하 문화로 편입시키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한국의 대학 사학과 여러 역사 관련 국가 기관을 장악한 이른바 강단 사학자들이 애써 자국의 자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감을 얻은 덕분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동의문화를 한민족의 문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중국 문화로 편입시켜도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문화박물관을 만들었죠 2014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동의문화 이렇게 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산동성 남부 임기시에 동의문화박물관을 크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태호복희씨 소호금천씨 치우천왕 그리고 요순의 순 이렇게 그들을 대표 모델로 세웠죠 아니라는 거죠 동의의 영웅이다 이분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역사학의 조물주로서 4기 5제본기에서 지웠던 태호와 소호가 동의 영웅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그래도 중국은 자신 있다 이런 겁니다 자신 있다 우리들이 감싸 안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학계가 동의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동의문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뒤집어지는 날에 우리가 역사혁명을 해서 역사강복을 해서 동의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알았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동의문화기념관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지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동의에 대한 인정을 지금 중국 학계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영상은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